조명이 있는데로 와서 해라 거기만 하지 말고 그냥 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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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쓱쓱 쓸어 어 쓸어주면 돼 오케이 거기 신경쓰지 말고 옆으로 계속 가 다른 데도 해주고 오케이 조명이 있는데도 가까이 와서 해 멀리 가지 말고 그래 아 미사일 뭐지 형 말 좀 이쁘게 해줘 나도 나도 그럼 계속 하다보면 돼 티슈 많이 있으니까 티슈도 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앞에서 뒤로 여기서요? 네 손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틀어주면 되잖아 아 그렇네요 그래 이러면 더 하기 쉽고 쭉 가 그냥 끝까지 쭉 가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든가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공간을 나눠서 어차피 앞뒤 방향은 똑같잖아 네 이쪽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주고 아하 머리는 이럴 때 써야 돼 연필 잡듯이 가까이 잡고 무슨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아냐 다 글더라 너만 그런 거 아냐 다 그래 쫄지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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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할게요 어 했나? 안 한 거 같네요 안 했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하다보면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오케이 오케이 새 거 쓰세요 손으로 잡을 때 생각하면서 어떻게 잡을지 모르잖아 지금 겁나지 일단 붓을 내려놔 방향 돌려 네가 칠할 때를 보면서 방향을 돌려 좋아 그런 식으로 오케이 어차피 앞뒤 방향이야 잘 보면서 오케이 그렇게 약간 살짝살짝 돌여도 상관없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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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 좋아 좋아